전라북도 교육청은 하반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선발은 일본과 싱가포르, 필리핀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국가마다 100명씩 500명이며 시군별로는 전주 80명, 익산 군사는 45명, 그 밖의 시군은 30명씩입니다. 희망 학생은 학교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, 다문화 학생은 가산점이 있습니다.